머의 고속도로에 들어선 윤 대통령,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전문 경영인을 선택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철수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유재일이라는 유재일TV를 운영하시고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감이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총선은 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산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참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남부를 여행하는데 거기가 아마 애리조나였던 것 같아요. 애리조나 같으면 여러분들 텍사스 인근이니까 옛날에는 멕시코 땅이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스페인 여러분들 군인들이 진지를 개척해가지고 그걸 지키던 참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야기죠. 그 주위가 치도같은 어둠이 깔리고 자주 인디안들이 여러분들 자기 땅을 침해했으니까 공격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에 참호해서 참호를 지키는 그런 스페인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치르면서 우리에게는 마치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일 씨가 유재일 tv로 운영하는 유재일 씨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지금 상황을. 대단히 소수 의견입니다. 유재일 씨가 한 이야기가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이 타임라인의 이름 역순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봤는데 정부와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찾아가 묻고 듣고 또 물어야 됩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심하고 따져도 보고 설득도 당해야 됩니다. 설득을 당하고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교정하고 전문가들의 끝도 없는 깊이에 탐복하며 정치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순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렇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을 듣고 의심하고 고뇌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의 무게 나의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결정권자에게 조언이라도 된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그런 조심성과 성실성이 없습니다. 이번 의로 대란으로 제가 얻은 것은 성숙이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원통하고 비통하나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지금 이 나라에서 무너져버린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공적 마인드로 무장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이번 일로 진짜들이 걸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사이언티픽 날리지 과학적 지식인 겁니다. 의사나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안목적 지식 테스템 날리지인 겁니다.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과신하지 말고 명종하지 말고 테스템 날리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검증하고 체크하고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한국에서 지금 만나기는 가뭄에 콩나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런 오피니언을 만나기가. 유재일 tv의 여러분들 유재일 평론가가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제가 표현한 것은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맹종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20세기가 주는 가장 이런 중요한 세계사적 교훈인 겁니다. 완장을 차고 권력에 취해 가지고 주변 여러분들 관료들이 제공하는 통계표를 가지고 떠들게 되게 되면 백전 백패한다는 겁니다. 그게 좌익들이 범한 소련의 범한 여러분들 대약진운동의 범한 문화대혁명이 범한 것이 다 뭡니까 김일성이 범한 것이 다 그 실수였던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의로 대난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유재일 tv를 운영한 유재일 평론가가 아무런 사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 이런 시각을 가져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정신이 있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타임라인 끝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걸 거하게 말아드셨으니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이종섭 항상무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고요? 어이쿠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고 이종섭 항상무는 곁다리입니다. 사태 파악이 그 모양이니 처방도 그 모양입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오르는 지지율은 스팀팩이라 시간 지나면 핏 깎여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의사 자식을 둔 사람들도 다 돌았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이기적인 집단이라 해도 적어도 대화하면 설득하는 쇼라도 하면서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루던 범죄자 취급부터 해버리고 압박을 해야 되니 하여간 무대뽑니다. 이게 유재일 평론가의 역순으로 추적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문제 해결한 걸 보고 쳐도 그냥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소파 소굿 소파 검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순투로 올라가 보니까 보시게 되면 유재일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감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시구나. 이화여대 학생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을 때가 탄핵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장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평생교육은 사태로 촉박을 낸 사태는 정유라 연결되었고 이대 최고의 과정 알프스의 홍라이와 최순실로 튀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세계를 포스팅했을 때 반응을 보고 이 보수는 탄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대 학생들의 분노는 학부모들로 이어졌고 그 학생 학부모들이 정보를 켜고 SNS에 자료를 공유하며 보수층 내부에서부터 탄핵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2030의 공정담론은 이화여대가 시작이었습니다. 평창 아이스하키 팀 논란은 개개인의 성취와 노력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뭉개선 안 된다는 2030세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세대의 그 염원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세대의 공정과 상식의 정면충돌한 우를 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번 의대의 정원 사태입니다. 개개인이 학업으로 성취한 성과를 국가가 개입해서 평가절하하고 낙수와 같은 소리를 하고 부공정한 고용계약도 억울한데 전공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공공제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실지라도 유재일 평론가의 이 지적은 어마어마하게 가혹하지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도 이런 경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무재비하게 끝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촉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세상 보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한 결과 대한민국 보수의 중핵인 의사집당한 그 가족들을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의 취약점들이 정부가 되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코어청 중심으로 다시 말해 탄핵의 고속도로에 이미 윤정부는 진입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용산의 최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정부와 대통령이 가진 정부는 비교도 안 된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뭐 시답치 않은 인간들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정치 무당 소리 듣는 내 얘기는 개코로 듣는가 이겁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넘어 누가 충원을 하는지 누가 간신지를 하는지도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2030 세대에 촉발된 공정과 상식 담론으로 집권을 하고 그 세대인 전공의를 구시대의 국가이 되기를 바쁘려 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이 정권에게 남은 것은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영명치료뿐입니다. 좀 강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런 만세를 부르는데 저는 영 찜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처럼 그렇게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까발빈 사람이 유재일 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재일 평론가는 전부 내 유동규 씨를 모셔가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죠. 정치평론가니까 네트워크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졸업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경고를 안 해요. 대통령 주변의 여러분들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관이 돼 가지고 그 몇십 년짜리 관료생활 여러분들 몸에 젖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무감각이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신들 차리시오. 머저리 검사 아저씨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